어? 장난치지 마. 연기. 에이, 내가 왜 소골줄이야? 소골줄이야? 소골줄이야는 뭐지? 그냥 받아들여. 소골줄이야는 뭐야? 받아들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저 빼놓고 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다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세찬이도 호돌뒀어. 지금 모더나 맞아가지고 이거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해롱해롱입니다. 그렇게 너 약해 빠져가지고. 형 이거 세찬이 앉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아까부터 찜한 줄 알았는데. 침탈이 가고 있어. 왜 말을 못해? 몰라. 아침에 그래. 아침에 그래. 너 앉아 인마. 아침에 그래. 일로와 여기 앉아 세찬이야. 너 아침에 앉아. 진짜 예선생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어떤 일이라서? 이탈리에서 패션 수입하고 한국 거 그쪽에 또 수입. 수출하고. 그 장, 보따리 장상이나? 짭툰 파시다가 버리신 분 아니에요? 보따리는 돈 보셨네. 보따리, 보따리는 돈 모셨네. 보따리는 지금 톤으로. 보따리는 돈 모으셨는데. 보따리는 내. 아저씨 저기 뉴스에 나오신 적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밀수로 내가 본 것 같은데. 밀수가 아니라. 정말 이루고 나왔는데 불량이. 그냥 뭐 훌륭한 납세자상으로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납세자? 예, 예. 잔동품 버신다. 1년에 세금 얼마 으세요? 예? 1년에 세금 얼마 내시냐고. 밝혀야 됩니까? 아니 아니. 밝혀야 됩니까? 남자가 뉴스에 나올 정도면 거기서 나와요 거액이지 아저씨 일렬이 세금 얼마나 세금? 그건 노코입니다 노코 네? 제가 만약에 저면은 지금 벌써 내 성격상 얘기하고도 남지 않아요 소소한 식사는 재밌는 뭐 배꼬지 않는 멘트입니까? 아 빈처 얘 100%야 얘 100%야 어차피 그쪽에서 이쪽 밀고 한다고 우리도 가면 어차피 양세찬도 그쪽 밀고 한다고요 그냥 밀고 해라 밀고 하세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유재석이!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왜그래? 야 야 야 야 왜 그래? 아이씨 아 자 유가 와 갑자기 왜 우리 왜 그래? 이래? 야 야 야 김형사 불러 김형사 어? 진정시켜야 돼 밀고 마 나 다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밀고 하고 신난함 받자 어 그래 할다 보면 나쁜 일은 역률 될 수 있지 다 그런 거야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게 다 민초야. 자 유재석 씨는 침묵 혹은 밀고 결정해주세요. 최영이 아니야? 뭐? 한 채. 누구야. 야 진짜 오랜만에. 우와 대박. 영지 아니야 영지. 아 대박이야. 야. 아니 한 채영 씨. 우와. 아 개걸. 개걸. 예능이 만들어낸 클리셰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야 얘들이 만들어낸 클리셰 그대로. 어디로 와. 야 영지 안녕. 잘 지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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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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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실물 처음 봐요. 영지를 너무 다 하잖아요. 너 앞머리고 이마에서 쌀났니. 영지 씨 채영 씨 일단 인사 전에 지금 제가 저 만들어내요. 왜 왜 왜. 왜 왜. 성진이 형이. 놀래지 마요. 야 저 분이 인간 비비크림 아니다. 비비크림이야. 인간 비비크림이야. 비비크림이야. 아기인형. 오빠 발휘인형 영지네 영지 안녕 저분이 인간 비비크림 아니야 와 진짜 실물 처음 봐요 아 뭡니까 우리씩 인사해요 적응하셔야 돼요 인간 비비크림 그만큼 포사시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다급하게 자기가 아는 걸로 안 돼 인간 비비크림 요즘 딴 게 떠올라서 미치겠다 인간 비비크림 실물 처음 봐요 와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지 티영 씨 말단 얘기할 수 있게 포사시하다 약해가지고 나 오늘 굉장히 머리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 뭔가 해낼 것 같아 불 좀 켜고 봐라 형 나는 눈이 좋아가지고 그냥도 봐요 야 껌껌한데 뭐가 보여 야 어 장난치지 마 연기 내가 그러면 속을 줄이야 속을 줄이야? 속을 줄이야? 속을 줄이야는 뭐지? 그냥 받아들여 속을 줄이야는 뭐야 받아들이라고 내가 속겠니? 뭐 이러는 거야 야 왜 그러는 거야 어 소리 지를 줄이야 쭉 갈 줄이야 안해진 선수 아 아 아 그 야 이거 좀 서브가 이루어서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볼 끝이 좀 굉장히 더러운 편이라 팀 동료로부터 쓰레기 서브라고 불린다고 뭐야 쓰레기 볼 끝이 더럽다는 게 막 이렇게 해서 확 꺾이는구나 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낙차가 심하고 약간 어 받아본 언니들이 진짜 드럽게 온다고 이렇게 좀 말해줘가지고 약간 석진이 형 애드릭 같은 느낌이네요 더러워요 예 받기가 좀 애매한데 너무 더러워 혹시 받아벌고 싶은데 받아벌고 내가 뭐 받아보고 싶은데 자 지금 실게요 석진이 형한테 질문 주지 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지휘자 우리 지휘자 형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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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유시 나와라 유시 나 뭐 나와라 유시 나 유나호가 나와라 윗놀이의 신 윗놀이의 신 윗놀이의 신 유시 아니 이게 많이 되냐고 확률적으로 몇 프로 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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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너무 stones 녹음 Wel 좀 col being 지금 그 got competitors a g n 그냥 눈놀이 하면...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신이야, 신. 잡아라, 잡아라. 뭐? 걸. 형 잡히면 대박이다. 잡히면 대박이다. 앞이 싹 비었다. 싹 비었다, 싹 비었다. 자, 나가볼까요? 윷, 두윷. 윷 나오면 너는 천재. 윷 나와라, 와라. 윷, 천재. 거리다, 거리다. 자, 짐종국. 짐종국, 짐종국. 내려보자. 거리다, 거리다. 거리다, 거리다. 날 잡았네. 날 잡아놨어, 날 잡아놨어. 병망치로 한 대 때려. 한 대 병 맞고. 윷, 한 대 맞아라. 잠깐만. 겁나 살살 때리네. 이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무섭나봐, 무섭나봐. 내가 봐봐. 내가 오른손을 쓰니까 이게 되지. 근데 이게 안 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카메라를 가리지. 바보를 가면 되지. 바보를 가면 되지. 여기서 하면 되잖아, 카메라. 바보를 가면 되지. 바보를 가면 되지.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해서. 봉! 할 수 있잖아. 잘못 암은 귀를 때려서. 나는 아까 귀를 맞았네. 나는 아까 귀를 맞았네. 나는 아까 귀를 맞았네. 미안합니다. 참고할게요. 조심해 해주세요. 자, 유씨다. 개. 개가 나왔네. 그 다음 3대3입니다. 이번에 이겼으면 몰랐는데 우리. 종국, 종협, 석진. 그리고 지효, 소민하. 지효, 소민하? 지효, 소민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버리는 거. 지효, 소민하. 할 수 없도록. 자, 일단 날 보호해, 알았어? 아니요 오빠. 컷!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화이팅! 자, 갈게요. 하나, 하나. 자식들, 와.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와 봐, 한 번. 뭐, 가, 가 봐? 와 봐, 와 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일단 저기. 들어와, 들어와. 여기 초록색 모자. 야. 초록 모자. 너네 딜, 둘. 저 뒤로 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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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무 미쳤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왜 어색하지? 왜 이렇게. 이게 뭐야. 말을 좀 해줘야지. 왜? 나 그런 거 잘 안 할래. 나 안 할래? 왜? 나 그런 거 잘 안 할래. 나 안 할래? 나 그런 거 잘 안 할래? 나 그런 거 잘 안 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외국인이에요? 형이 외국인이에요? 형이 외국인이에요? 마이클 석진? 석진 마이클 석진? 근데 형 말을 왜 이상하게 해, 형? 동훈이 형처럼 믿고 와요. 어느 어학당. 연세. 연세. 나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먹으세요. 이제 안 먹으세요. 아, 먹으세요. 드복이요. 잘 나왔어, 언니. 오빠 잘 나왔어. 어, 잘 나왔다. 엄청 잘 나왔어요, 인생샷. 야, 만 원이 안 왔겠네. 야, 독사진 찍어. 아, 왜 자꾸 독사진을 찍어. 독사진 찍지 마. 지금 돈 없어. 아니, 이거 형이랑 와서 한 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형이랑. 아, 지금 공감을 매, 얼마를. 야, 이거 잘 나왔다. 공감? 이거 잘 나왔어, 형이랑. 이거 인생샷이다, 인생샷이야. 봐봐, 봐봐. 형 봐봐. 야, 호라로이드가 이렇게 잘 나와. 호라로이들 해. 호라로이들 해. 호라로이들 해. 호라로이들 해. 호라로이들 해. 호라로이들 해. 뭐지 이게? 트라우마가 내가 뭐지. 아, 어, 어. 트라우마가 있어. 야, 아우라 만들어. 형, 대형준 형한테 언제 맞을 뻔 했어? 나는 진짜 저 형이. 저 형이 경영 맛과 나왔다는aju Eric. 트라우마. 야, 잠시olds온다. 가을영가야? 겨울영 갑. 한참 또 나서 어떤 그 그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야 딱 만났는데 정말 머리 딱 그룩하고 딱 서있는데 나도 나보다 어릴걸? 너랑 동생이지? 너랑 동감이지 너랑 동생을 쓰는 거야 북한에서 10번이 들렸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잖아 그리고 연예인분 같았어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 하면서 딱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아우라가 어차피 아우라가 어차피 아우라가 어차피 아우라가 어차피 아우라가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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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뺏어? 저 형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재밌네 여기 술 담가놨어? 진짜 많이 드세요 맛있다 드라마 궁 리메이크 한다고 언니 아 진짜? 내가 궁예 나왔더만 지효 언니 나왔지 그걸 깜빡했었어 그걸 몰라 송지효 나온 거를 궁예 궁예 그러니까 윤은혜 언니랑 송지효 어때 야 그까만 해 적당히 하자 아니 야 궁예기 못해? 그까리 그까리 그 남자 배우분 얼굴에 종국오빠를 합성해서 그까리 잡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까리오빠 그까리 맞죠 아 맞지 소빈아 같이하면 정말 송지효가 입담이 좋네 참 그 인생이 묘해 그쵸 그쵸 야 너 진짜 그거 얘기해 봐봐 채연이 너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채연이는 팬으로 만난 거 만났더니 팬과에서 스타데이트에서 만났잖아 채연씨는 진숙이 시절에 스타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방송에서 연예인으로 만난 거고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 90년대에 스타와 팬이 만나는 스타데이트 하루 정도 한 이틀 정도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채연씨가 연예계 대비하기 전에 진숙이라는 팬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종국이하고 만나가지고 사귀는 거야 둘이 여기까지만 할게 스키장 갔어 1박, 1박 1박 스케줄 따라다니고 이제 스타와 같이 차도 타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 꺼지면 뭐 술도 한잔하고 하나? 아니지 아니지. 고등학생이었어.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 아이고. 종이야. 아 돌아와 버리겠네. 나랑 얘기하지 마. 난 경찰이야. 말 똑바로 해. 나 진짜. 침묵 많이 잘 들었다. 머리 조심. 놔 놔. 아니 나 정말 역발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두 번째 방 바로 들어가 주세요. 아 바로 들어갑니까? 네. 나 진짜 쟤. 오 알았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현실. 오케이 오케이. 너 뭐 한입으로 두말한다 이마라. 이마라? 이마라탕? 이마라. 이마라 호그. 한입으로 두말한다 이말이지. 아 나 여기 처음 타보네. 야 지효야. 팀장님. 네. 이거 잘하면 까주는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2번 거를 여기서 그냥 같이 끊어. 나 진짜 죽어도 할 거야. 지효야 나 진짜 죽어도 할 거야. 진짜 미칠 것 같아. 블로그 봤니? 전대미문 그 블로그 봤니? 전대미문 그 블로그 봤니? 전대미문 그 블로그 봤니? 봤어요. 전대미문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치? 네. 그거 알아듣잖아. 그거 틀리게 말씀하셔도 다. 네 얘기도 그래. 네 얘기도 그래. 네 얘기도 그렇다고. 너는 다를 거 같니? 난 얘랑 대화가 잘 안 돼. 자, 문제. 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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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이씨. 아이씨. 편하게 해. 아이씨. 편하게 해. 그냥 지레 밟고 가. 한 번만 밟으면 돼. 지레 한 번만 밟으면 돼. 그냥. 하나는 포기하고. 야 시간 가고 있어. 시간 가고 있어. 채소. 채소. 호박. 상추. 깻잎. 쌍. 삼백살. 안 나올 수가 없어. 고기. 형 여기 오답 다 걸릴 수 있어. 조심해. 시간 가. 조심해 조심해. 빨리 해. 영화 봤어요. 태연이 영화 봤어? 다 걸렸어 지금. 태연이 영화. 태연이? 태연? 어떤 태연? 차태연 영화. 아 차태연? 형 말 그만 하지 말고. 침착하다 침착해.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어 봤지. 봤지. 아 봤지 봤지.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아빠가 택시기사. 그 김밥에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확 알아채는 반전이 있잖아. 마지막에. 김밥에 뭐가 들어갔지. 기영이 형 소화는 안 돼. 직접적인 다른 얘기. 기영이 형 어제 먹는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줄기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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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 음식. 고구마 줄기. 야 진짜 잘했다. 어떤 줄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모양을 설명을 해 봐봐. 넓적해 얇어. 아니 말을 해봐. 몇 개 계속. 몇 개 계속. 얘네 거 말을 해보라고. 깻잎, 상추, 브로콜리, 호박. 깻잎, 상추, 브로콜리, 호박. 깻잎, 상추가 줄기냐. 설명을 해. 줄기가 뭐 있는데. 줄기 뭐. 줄기로 된 거. 줄기로 된 그 여러 가지 얘기해봐. 진짜야 지금. 정국이 형 눈 진짜야. 지레 밟는 게 나. 지레 밟아 그냥 지레 밟아 그냥. 어 단무지. 유명한 영화 이번에 상 받은 거. 이번에 상. 기생충. 아니 상 받은 게 유명한 게 뭐 있어. 미국 영화에 상 받은 거.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아 윤여정 선배님. 그래. 아니. 윤여정 선배님. 내가 최소흔 짓게 설명했잖아. 내가 최소흔 설명했잖아. 최소흔 설명했잖아. 나 나왔다. 나 나왔다. 나 나왔다. 나 나왔다. 나 나왔다. 이게 줄거리. 아 뭐더라. 줄거리. 뭐라고. 줄거리. 줄거리. 줄거리네. 아 뭐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그게 뭐지. 영화가 뭐지. 아니 그 줄. 채소라며. 채소 빨리 채소. 저기 들어가는 거. 여기 어디. 채소도 좀 다 있고. 여기가 볼 때. 영화. 은여정 다 들어가 있어. 상 받은 거. 상 내가 그거 다 들어가. 아 그러니까 그게. 아카데미 다 들어갔을 거야. 여기가 와서 얘기하면서. 아니 다음 거로 해. 다음 거로 해. 어.